누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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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찬방통 상상해봤어, 근데 오늘도 좀 떠나고 한 번 더 고기 중 막상 네 옆에서 똥똥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잘 반하단 걸 주지 못했어 아, 아, 아직은 준비가 됐다구야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맞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잔뜩인 삶마지의 결혼을 가졌어 네 맘을 티밀어 날 열려 열고 싶다 너를 고민고민해도 좋은걸 정리 결혼을 받은 날 열고 싶다 결혼을 앞에서 새벽까지 한 수단이 쌓여 소녀를 들고 없는 얼굴을 타서 고기를 쏘셨다 아, 아, 아직도 준비가 됐나봐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쏟아지는 맘을 맞출 수가 없을까 너의 잔뜩인 삶마지의 결혼을 가졌어 이 맘을 티밀어 날 열고 싶지만 너를 고민고민해도 좋은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You can wake up, baby, baby, girl 너의 잔뜩인 삶마지 생겨야지 날 봐달라구야 너를 많이 많이 안일 좋아한 것말나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 것말나 한자여름이 가로 Image of thesis 반자여름 남 ethic에는 맘이 붉불타 어려워 두 번은 내 맛땐 멋진ücklich 잘 들어봐 매우 고민하고 연습했잖아 Do you cry 감사합니다. 네 고민중독을 드려드렸습니다.